우루오스 CMR 공식 모이스처라이징 오빠!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는 아저씨 피부처럼 보이게 하는 주보! 남보! 자, 우루오스 스킨 로션과 스킨 밀크 내 피부에 맞는 걸로 고른다 김대리처럼 건조한 피부는 스킨 밀크 나처럼 평범한 피부는 스킨 로션 뚜껑을 열고 톡톡톡 두드리며 볼, 이마, 목까지 꼼꼼히 쫙쫙 바른다 스킨 로션을 따로 쓰지 않고 한 병으로 끝낸다 단 한 병이면 촉촉한 오빠 피부 완성! 자, 이제 만나러 가야지 오빠 피부 됐으니까 우루오스 스팸